제가 뭐 이래저래 얘기할 건 안 되는 것 같다 어차피 자 우리 언니도 우리 언니 팔자가 알고 근데 고집이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내 옷이 아닌 걸 입고 있으려니 죽겠고 또 살아가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인지라 내가 돌아 돌아 발버둥 치겨서 뭔가 움직여 보고 싶고 다른 걸로 해보고 싶어도 언니 딴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화려한 사주의 팔자가 화려하게 사라를 가야 됩니다 선녀의 팔자가 있는데 선녀의 끼를 부리면서 사라를 가야 돼요 언니야 내 남자는 없어요 근데 내 남자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는 들어있어요 안주를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지금 같아서는 내 남자가 없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원하는 남자가 없는 거지 나의 남자는 있어 아직 포기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기에는 제가 볼 적에는 남자가 하나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운기가 내려갔어요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요즘 와서 내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자고 하니 기운도 올라와서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지도 못하고 야 욕심이 있는 자가 욕심을 안 버리고 그 욕심이 뭔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금전은 버시는 것 같아요 못 번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번다 소리도 안 나와 이게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화려한 사주의 팔자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줘요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호응을 해줘요 재밌어서 나옵니다 화려한 사주의 팔자의 화려한 일을 하시죠 나름대로는 어쨌든 밤에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돈을 벌긴 벌어 근데 그 돈에 정말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기쁨의 돈 또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돈의 운세가 욕심만큼 그렇게 들어차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야 너무 안 보여 죽겠어요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들은 뭐 나 이런 표현해도 되나 직업으로만 볼게요 진상이 너무 꺼여 아 맞아요 런들버리나 왜 나만 이럴까 그리고 내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싶겠지만 저 멀쩡한 것도 나한테 보면은 도라이가 되나 분명히 멀쩡하다고 그랬거든 나는 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사람 괜찮던데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못 맞추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서 이렇게 진상 짓 하고 꼰대 짓을 하는 건가 요즘 이 생각에 재미가 없어 언니야 그러다 보니 금전은 눈앞에서 조금만 운이 따라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운세가 왜 나한테면 비껴나가는지 참 무서워 원래는 공무원의 사주 교사의 사주 내가 내 스스로 뭔가가 제주라도 배워서 사우를 하셔야 되는 양반이 내 고집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발을 들인 것도 너 고집 때문에 여기를 들였어 에이아이라 모르겠다 이걸로 시작한 거래 금전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맞지만은 그렇다고 숨었다가 또 멈췄다가 이 기운이 너무 많아 운기가 이렇게 해서 해봐야지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 여기 아닌가 봐 그리고 잠깐 몸을 숨겨 그랬다가 아니야 다시 또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나와 지금 언니가 그런 운세에 내가 그런 팔자를 사러 왔다 이 손이야 응 근데 지금은 제일 거두절미하고 선생님 귀인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인줄 내가 애쓰고 귀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하다 못해도 고생한다는 아니야 왜냐하면 일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있어서 편한 사람 좀 감사한 사람 일을 하면서 오! 이런 사람 나는 귀쓰고 애써야 되는 진상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 속에서 금전이 조금은 진상도 좋다 이거야 금전이 조금이라도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답답해서 여기를 들어오면서 어쩌다 보니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종을 보러 왔다 응? 음 우리 언니한테는 신의 가문이 있어도 무당이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너무 도화가 있기는 한데 그 도화에 꽃이 피지 못하고 묵혀진 사람이라서 응? 언니 같은 경우가 어떤 촛불 기도를 이쪽으로 많이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하고 오시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야 언니가 몰래 몰래 대놓지는 않아도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도 그만둘 순 없어요 지금 당장 사실상 한 군데에서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우리 언니야 응? 근데 내가 미안해 그냥 이런 일을 하는데도 창피해 부끄러워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나 맞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웃고 있고 허허한들 내 모습에게서 내가 지금 이러지 않으면 들이댈 것이 없어서 우리 언니가 눈물 지고 가슴에 에리고 쓰리고 한 거를 그냥 웃으면서 허허하고 그러고 웃으면서 간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정신 차려보자 근데 이 양지사 나왔으니까 금전이라도 내가 내 직업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보자 나고 나서 금전을 버는데도 뭔지 모르게 그냥 맹허니 파이팅도 없고 어떤 막 들어오는 이런 복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지금 가시바퀴를 걷고 계십니다 응? 솔직히 그리고 감정이 무뎌지고 있어 응? 지금 눈치밥이 눈치밥이여 정말 내가 벌어놓은 거나 있고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도와주면 난 진짜 이 직업 때려치고 진짜 안 하고 싶어 내 비빌 구석이 없어 내 비빌 구석이 없어 부모의 정이 있기를 해서 네가 비빌 구석이 있기를 하니 애초부터 없었어요 또 나 내 부모에 대한 나도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내가 아픈 세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건 부모님이 뭔가 찢어졌던 이혼을 하셨다는 뜻이야 응? 본인네도 그건 사랑이 가슴에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남편 그 그리움 속의 언니도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러고 살아가서 결혼이라는 걸 또 겁을 낸 거라고 어쩔 때는요 비군인 스님으로 머리 깔고 진짜 내가 영불이나 드려야 되나 난 그 팔짱가 그러고 있는 심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끼 떠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싶어 그렇지? 그리고 요즘 같아서 내가 일을 왜 하나 싶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 4년은 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응? 그 안에 숨었다 나오지 말이야 또 일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벌었을 때 뭔가 운기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뭔가 다 바닥이야 지금 그리고 사람이죠 사람한테 컨택을 당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다 욕 먹는 거 아닌가 욕 안 할게요 그렇지? 남들은 나 하나 볼 때 두세 개를 벌고 있어 네, 벌써요 어? 속이 뒤집혀 예,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요새는 배알이 꼬이들어 근데 난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욕심은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지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서 나는 저렇게까지 못 하겠어 아 진짜 못 하겠어요 어 어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어 뭐 어떻게? 뭐라 이쪽에서 융업소 생활을 안 해야 될 자가 융업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방벌 보는 거야 사람아 근데 언니는 언니 무엇을 살려 따라 못한다 배알이 말 그대로 본인이 얘기할 때 배알이가 꼴려 아니 배알이 보다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신경질이 나고 그 사람한테 꼴리는 게 아니고 저 스스로 제가 막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더라고 그게 좋아서 나 스스로한테 답답한 거지 솔직히 시기도 남들은 부럽기도 해 따지고 보면 막말로 이걸 하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되면 저한테 답답하고 아니 왜 넌 왜 안 돼서 지금 여기 앉아있냐 이거야 내 직업관에 대해서 나랑 내가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 옷이 아닌 걸 갖고 입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돈을 벌어봤니 돈 다 올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일을 1, 2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남자들이 너 이래 저래 나를 여자로 봐야 되는데 꼬치 아까 그랬죠 시들었다고 그러다 보니 그냥 친구 동네 동생 그렇게 보게끔 제가 건드리는 게 싫어갖고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너를 그냥 남자로 보는 거야 형 하면 좋아 그냥 형 먹어 오빠 걷지 말고 형 먹어 어 그래서 나의 털털한 성격으로 그 속에서 매력을 가진 맨대 딱 내가 차단시켜 놓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 일을 해 공부 안 하면 공부할 거야? 못해 지금 장사를 안 하면 장사를 할 거야? 못한다고 내 운때가 있어서 운길을 가야 되는데 자 삼재 시절 때는 삼재라 그랬다고 치자 삼재 사사운일 때 까니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언니야 이제 핑계 댈 게 없어 삼재도 아니오 사사운도 아니오냐 그게 따라 붙었다 아니 너는 원래 성격이 그리고 이쪽으로 빠지지 않아야 될 자가 이쪽으로 빠졌으니 괜히 들어온 덜 알아보겠니 내가 여우 꼬리를 흔들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죠 정신 차려라 한들 지금 언니가 정신을 차릴 것 같진 않아 잘 봐봐 나의 모습을 살려 웃는 모습이 예뻐요 누가 보면 나 생각이 없어 보여 이 나의 직원 누가 보면 쟤 생각이 없고 쟤는 왜 나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아부성 못해 그리고 입 바른 손 알랑 방구 오라고 그러지 못해 못해요 이 알랑 방구를 끼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 사람이 니 뭐야 맞아요 근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어차피 일 그만 못 둔다 당분간이 됐든 일인이 됐든 삼사 년이 됐든 간에 이 일은 못 고만드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옷을 아니 내 옷이 아닌 걸 입고 있다고 아무리 무당 얘기를 했어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 팔자로 갔어 누가 내가 만들었어 그럼 봐봐 언니야 어디 자 이건 졌어 이건 내가 못해 다 그치 그래서 앞전에서 허당이 아니라 헛다른 짐단 뜻인 거야 비유점을 맞춰서 살라는 건 직업관에서 있어서 내 직업을 사랑해라 내 직업을 사랑하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어 이 사람한테 이래 골라 어 저거 좋아해 어 이 정도 하나씩만 해 많은 걸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설픈 건 본인만 어설프지 옆에 사람이 어설프지 않아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개명을 쓰죠 가명을 쓰죠 네 네 그 가명부터 바꿔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은성 네 여기 빅처리 해주세요 본명도 어두워 본명도 답답해 자 난 예명 가명을 모르지만 가명도 예명도 답답해 무거워 산뜻하게 가 누굴 가르치려고 간 게 아니잖아 서비스업 직업은요 누구를 받아주기 위해서 누군가 비유점을 맞추고 누군가를 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서비스야 말 그대로 자 서비스 좋은 여자로 가라 네 9월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나한테 귀인이 하나 붙을 거다 9월이다 근데 요상 때로는 귀인이 안 붙는다 조금만 하나라도 노력을 하려고 했고 내 마음에 들어서 나를 조곤조곤 받아준다 이런 손님 골라서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손님으로 가 일하지 말고 근데 나는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내가 손님의 비유점을 맞추라는 뜻은 아니지만 비유점을 맞춰야 되는 일의 프로 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내가 시들어져 안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가뜩이나 우울한데 더 우울해진다 거기에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 가고 그치? 막말로 신이라도 왔으면 신이라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운기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언니도 도살의 사주 수녀의 사주 비근이의 사주야 그러니 무겁지 그랬을 때 언니가 도화가 있긴 한데 좀 지는 곳이라도 물을 주도 좀 햇빛을 재서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커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선연이가 있어요 선연님들이 있어요 많은 부인님들 선연님들한테 많이 빌어 하다못해 나 뭔가 예쁜 거 할 거 가져다가 울려서 시주 공연에도 그 공덕이라도 받아가 나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뭘 해서 뭘 해라 근데 언니는 하다못해 없는 여우 꼴이라도 가져다가 쥐어놓고 나서 나를 홀릴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와야 되는 거야 내가 바꾸긴 힘들지만 조금만 바꿔 그러고 나면 분명히 들어와 그래서 지금 6월 7월 8월까지는 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나 9월에 나를 알아보고 진중어네 착하네 착하잖아요 뭔가 있는 거 같아 쟤 매력을 뭔가 우울하지만 저 속에도 뭐가 있네 쟤는 진실할 거 같네 이런 사람이 진상이 아닌 본인 애들 말할 적에 진상이 아닌 사람으로 조금은 바뀌어지는 그 턴의 기운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만 바꿔 어차피 이래야 돼 그치? 그리고 어차피 누구랑 지금 당장 살림을 차리고 누구를 그늘에서 살아갈 수 있지는 못해요 그런 생각만 해 그리고 내가 왜 사나 생각하지 마라 네 그리고 오복죽에 팔복이야 금전이 있든 없든 간에 치아를 가지런히 고쳐라 금전이 있든 없든 간에 관상으로 볼 적에 귀에도 내가 다른 건 고치지 마 피부도 좋고 다 좋아 나 관상 잘 보거든요 관상으로 바꿀 때 귀가 돈이 나가는 관상이야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 내가 무거운 거라도 나를 늘어트리는 걸 만들든가 내가 약한 거 갖고 다니는 건 본인의 성격인 거고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동그란 거를 더 나보다 이 귓볼이 나오든가 하든가 아니면 귓볼에다가 막말로 요즘 의료 좋잖아요 가서 뭐 필러를 맞든가 뭔가를 해서 그 귓볼이 사람들한테 살짝 너무 붙여진 귀 말고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내가 오복 중에 팔복 중에 입에서 이빨에서 치아에서 나름대로 돈이 새 나가 그러니 가지런히 그 대무늬를 막아 막아 이건 내 일일 당장 치과라도 가서 이 무당의 말을 들어야 돼 자 부적소란 소리 안 했다 자 부타란 소리 안 했다 근데 일단 내 스스로부터 내 운기를 바꿔놔야 뭐를 복을 부르든 뭐를 부르든 부르는 거야 제발 한 번 정도는 좋은 사람으로 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외롭지 않고 나는 정신받쳐서 어땠든간에 일을 한 거잖아 그건 뭔가 나기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울고 싶고 많이 울는데 왜 울어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왜 흘려야 되는지를 몰라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욕심을 이제는 정신을 조금 더 차리고 남들도 아는데 나는 왜 못할까 라는 어떤 마음의 심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입에서 들어오는 복이 나가서 그래 팔자가 센 팔자야 혼자서 살아갈 팔자여서 그래 근데 관상에서도 어차피 이 일을 안다고 남들한테 좋은 관상 복이 들어오는 관상을 바꿀 것 같으면 이렇게 치아 그리고 남들 요즘 좋잖아요 거기에 크게나 많은 말 그래도 입술을 해도 나름대로 필러라도 노소라도 뭔가가 조금 변화를 줘 그러고 나면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갈 거야 머리는 단발로 내려라 단발로 내릴 때는 내려야 돼 그렇게 살짝만 단발로 내려서 세련된 이미지로 가시면 그래도 복이 9월부터 지금부터 건드리지 마 힘들어도 9월부터 되니까 그럼 이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동은 없어요 이동수론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요 뭐 일하는 터도 마찬가지요 지금 움직여서 될 곳은 아니고 내 마음에 자 6 7 8 요 세 달 동안 내가 준비 안 하는 거 준비하면 너 9월에 사람들 온다 그때 나 다시 한번 찾아와라 그때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놓고 살는지를 너의 운때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자 너의 운때가 이렇게 됐다 매들매들 또 짚어줄 테니까 한 달 한 달 두 달 두 달 짚어가면서 가자 이러셔 아시겠죠 마음 편히 먹고 자 머리 정리하세요 난 저거 못해 그렇지만 나의 매력이 있어 분명히 있어 그걸로 가시면 그래도 올해 후원기부터는 운세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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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운세입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아 perché